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아까 커뮤니티에서 제가 공유했던 이 리눅스 포렌지 어너라이즈라고 하는 치트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공유했던 것들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보면 좋을지 그 다음에 저한테 치매 대응하고 포렌지과 관련된 부분들 차이점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도구를 기준으로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윈도우즈 포렌지 어너라이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악성코드와 관련된 것들 치트십을 몇 개를 공유를 했어요. 사실 윈도우즈 포렌지 어너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GY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을 하고 난 뒤에 명령화 하나하나 수행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부분들 이벤트 분석할 때도 화면을 좀 많이 분석하고 하는 스케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 명령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보고 좀 애매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운트 이미지를 하여서 오토스파이를 하는데 그림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방향을 잡기는 괜찮은 도구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꼈었는데 이번 나온 이제 리눅스 포렌지 어너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리눅스도 이제 명령어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집을 합니다. 물론 이제 리눅스도 좀 GY 화면으로 이제 덤프를 떠가지고 하는 것들이 몇 개 나오긴 했어도 아직까지는 이제 명령어를 통해서 콘솔로 수집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 이제 스크립을 통해 가지고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해요. 저희가 하나하나 수집하기보다는 자동 스크립트 우리가 SH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이제 앞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도구예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리눅스 캣스케일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 유사한 것들을 이제 동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칼리 리눅스 쪽에다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집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대비한 기반에 대해서 디텍트를 해서 그 경로들을 지금 이제 수집을 하고 있죠. 아직도 수집하고 있어요. 제가 한 10분 정도에 돌린 것 같은데 아직도 수집을 하고 있고 수집한 파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 쪽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정보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우리가 분석해야 할 하나하나 이제 명령어로 수행해야 할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결과물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까 나왔는데 이거였나? 네 이렇게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나와요. 네 그래서 유저하고 관련된 정보들이나 아니면은 이게 경로 이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인 정보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로그 정보들이 여기에 이렇게 수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포렌즈 분석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이게 꼭 침해사고 분석 관점의 그런 스크립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프라 진단을 할 때도 스크립트를 돌려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것 중에서 일부 정보들은 인프라 진단하고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도 침해대응 분석이나 아니면 이제 포렌즉이라고 하는 기술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예킹이나 아니면은 뭐 인프라 진단을 할 때에 그런 기술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명령어 같은 경우나 이런 운영체제 명령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수집하는데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수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만 좀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스크립트 아마 요거를 작성하신 분들도 아마 요거를 이 스크립트들을 돌리고 난 뒤에 여기서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가를 봐서 그 관련된 그 스크립트에 있는 명령어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잘 정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정보를 정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몇 가지 항목들만 좀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침해사고 분석을 했던 어떤 인프라 진단을 하던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분석하는 그런 날짜들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날짜하고 그 시간 정보들을 하는 명령어들이 바로 이런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고 운영체제 명령어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버전 정보들 그 다음에 현재 OS에 그런 인스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정보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이 다 명령어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명령어들이죠.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책 같은 데 보면은 보안 관점의 책들이 아니고 리눅스 기본적인 책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눅스 기본적인 책들을 보면은 이런 명령어들을 알려줘요. 이런 명령어들을 알려주고 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가 뭐 운영까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어떻게 시작을 하고 아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뭐 이러한 샘플들로 해가지고 리눅스 기본 책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 리눅스 기본 책들을 딱 읽고 난 뒤에 좀 궁금한 것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안적인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거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이 퀘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런 기본적인 리눅스 명령어들이 어디선가 뭐 쓰이는 것은 알겠죠. 뭐 시스템을 하든지 모이킹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들을 사용할 것들 뻔히 알고 있긴 있을 건데 그것을 이제 어떤 식의 관점으로 이제 어떤 명령어들로 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가가 바로 여기 이 치트십에 보면은 다 힌트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영상에서 보안적인 공부들을 할 때 중요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방향을 좀 한 방향으로 가서 공부를 하시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향을 먼저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리눅스를 공부할 때 어떤 명령어들이 왜 어떻게 쓰이는가를 의미를 알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항목들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라스트 로그 정보 같은 경우 WTMP UP, UTMT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로그된 정보들 기존에 시스템에 누가 로그인을 했었는가 이런 정보들이 아는 것이 바로 이런 명령어들이거든요. 아까 잠깐 이렇게 로그에 수집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메시지 로그나 어스로그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원격에서 뭐 SSH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텔렛이나 FTP 같은 경우는 별도의 로그가 쌓이게 될 건데 그런 로그들 정보에서 실제 사용자들이 성공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이렇게 이제 그랩이라고 하는 명령어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캣이라고 하는 명령들도 합쳐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령어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세스 정보 같은 거나 파일 시스템 정보 같은 경우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이제 치매 사고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 할 때는 이제 프로세스 정보들을 많이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악성 코드의 관점들은 아니지만은 치매 분석에서 어차피 악성 코드라고 하는 파트들, 바이너리 분석 이외의 다른 것들도 또 동일하게 명령어를 사용을 합니다. 초기 그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관을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트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록을 했다가 나중이라도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다. 그래서 추천하는 블로그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